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친환경 노면청소기를 활용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합니다. 친환경 노면청소기는 환경 공무관이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진공청소기로 강력한 흡입력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빨아들이며 무더운 여름철 가로청소의 노동강도를 덜어줍니다. 특히 청소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배변이나 오물,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리조각, 날카로운 물건 등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습니다. 구는 당산동, 영등포역, 여의도역 일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거리청소에 노면청소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깨끗한 도심 청결을 유지할 계획입니다.